그런데 빌미를 잡히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반감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장재원 의원 저 한 말 하는 말이 대통령 뜻 아니겠어요? 이런 식으로 하면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. 지금 1년도 안 된 대통령인데 당대표랑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도 난장판 되는 거 아니야? 내년 총선 또 공천 가지고 당대표랑 대통령이랑 싸우면 우리는 선거 치르기도 전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. 누가 옳고 그러냐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 싸운 것 자체가 싫은 거군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분열되면 죽는다. 싸우고 갈등, 분란 일어나면 우리는 싸움을 하기도 전에 질 수밖에 없다.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분리 전략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격을 안 받는 하나의 그러한 것을 막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당분간은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장재원 의원에 대한 공격에 집중해야지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말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아부성 발언을 해야 돼요. 정치인의 살 길은 아부만이 살 길이다. 일단 대통령한테 아부를 해라. 그것만이 살 길이다. 현재는 이렇게. 나경원 의원에게 지금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? 그럼요.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정말 도대체 못 알아듣네. 나경원 출마하지 마. 이래버리면 출마 어떻게 하겠어요. 나경원 의원이. 그러니까 최소한 그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. 나경원 전현님 입장에서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이런 훈수를 뒀어요라는 게 득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그러면 싸우라고요? 이제 여당의 당대회가 명색이 이게 무슨 윤심 바라기 경쟁, 윤심 파리 경쟁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씁쓸한 거고.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